내가 왔자면은 김계식 욕자고 몇 마디 던졌던 게 진짜 다 사실이었을지도 씨.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라고? 뭐 소설 써서 베스트셀러라도 만들게? 비겁한 새끼야 떼내줘 의심이냐? 뭐라도 해보라며! 이 사건 다시 팔거야. 분명히 뭔가 있어. 김계식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. 너 혼자? 가능하다고 보냐? 아니. 너랑. 나? 김계식 그거 완전 미친 새끼야. 재선이랑 경태까지 끌어들이는 거 너무 위험해. 너랑 나. 우리 둘만 간다. 우리 둘이? 이제부터 믿을 사람은 우리 둘뿐이야. 우리 형은? Scotsorry. 내 mie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